12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 북부협의회 심재신 회장은 필리핀 한국전쟁기념관을 찾아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해 한국라면 30박스와 함께 한국전 참전 후손들을 위해 장학금 2만 패소를 후원했습니다. 이날 전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회 회장인 맥시모영 회장이 고령인 관계로 법률고문인 아들 월터영이 대신 수령했습니다. 민주평통 동남아 북부협의회는 매년 한국전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위해 후원금 전달 등 많은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동남아 북부협의회가 지난 5일 개최한 온라인 평화통일기원 어린이 미술대회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동산의 주제로 필리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술대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저학년 카테고리 1 부분에서 임나희 학생이 통일상을 수상해 상장과 함께 만패소의 부상을 수상합니다. 평화상에는 윤혜지 김승연 학생이 수상했으며 민주상에는 임조은 김가은 심루아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카테고리 2 고학년 학생 부분에서는 임나희은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평화상에는 김시연 오예린 학생 민주상에는 임혜담 고현진 윤은채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민주평통 동남아 북부협의회 심재신 회장은 수상 어린이들에게 축하를 전했으며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이 의미있고 유익한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페루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신경학적 문제를 발견하여 임상시험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오팜이 만든 백신을 포함하여 중국에 3개의 백신을 조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로코 대변인은 중국에 신호박, 신오팜, 간신우 등 3가지 백신을 중국에서 수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갈베즈 백신 관련 최고 책임자는 2021년 3월까지 중국에 신호박에 대해 공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코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월요일 오후에 진행되어오던 주간 연설을 수요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답게 백신을 대량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도가 나왔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미국과 유럽이 공급하는 국가들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또는 70도의 콜드체인이 필수로 저 개발 국가에서는 지원을 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중국에서 개발된 백신은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백신으로 필리핀도 우선순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백신의 개발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필리핀 상원의원은 월요일에 북부고속도로에 대한 무선주파 소식별 RFID 스캐너의 결함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한 데 대해 무현금 통행료 징수 시스템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RFID 판독기의 오류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자 발렌즈알라 시장은 통행료 사업에 대한 면허를 정지했으며 발렌즈알라 톨게이트를 무료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통행료 규제위원회는 북부고속도로 운전자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은 후 현금 차선을 재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원위원회는 12월 17일 RFID 혼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의 식별 시스템인 주민등록증의 1단계 등록에 840만 명이 등록했다고 필리핀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900만 명에 대한 목표율을 초과해서 1,1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은 두 번째 단계는 내년 1월에 시작되어 4월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하며 2단계 등록은 문서를 확인하고 생체 정보를 캡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모든 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유효한 신원증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본 신분증 시스템이지만 기존 정부 아이디를 자동으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통계청은 2022년 6월까지 PSC에 9,200만 명의 필리핀 국민을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들의 기능적 문해력이 91.6%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10세에서 64세 연령에서 2013년 문해율이 90.3%였으나 2019년에는 91.6%로 상승했으며 여성이 92.9%로 남성의 90.2%에 비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96.5%로 가장 높고 무슬림 방사모로 자치구가 72.6%로 가장 낮았습니다. 유엔 교육과 문화기구인 유네스코는 1956년부터 문해력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기초적인 능력을 말하는 최소 문해력과 사회적 맥락 안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인 기능적 문해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12월 13일에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필리핀 해외근로자 13,537명을 본국으로 송환했으며 2월 이후 송환된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수가 30만 83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해상근로자는 30.12%로 9만 621명이고 육상근로자는 69.88%로 21만 217명입니다. 외교부는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해서 해외에 머물고 있는 필리핀 국민들을 고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두 배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위험약물위원회는 유엔이 최근 마리아나를 재분류하면서 위험한 약물 목록에서 제거했지만 여전히 필리핀에서는 위험한 약물이라고 밝혔습니다. ddb 레이스 차관은 마리아나가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코카인과 아편처럼 여전히 위험하다고 언급하면서 마리아나 생산이 정부의 금지 마약 목록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마약위원회는 지난 2일 대마초와 대마초수지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마약의 범죄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케아오가 내년에 결제 플랫폼인 백페이를 출시합니다. 복싱 슈퍼스타이자 상원의원인 바케아오가 해외 필리핀 근로자들의 금융거래를 위해 백페이를 출시해 편리 나고 안전한 국경 간 금융거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바케아오는 백토큰이라고 하는 자신의 암호화폐를 출시했으며 이를 통해 팬들은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백페이에서 받게 될 수익금의 일부가 필리핀의 자선사업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유행성 프로토클은 다른 질병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듀쿠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최소 건강기준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이 40에서 9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홍역과 댕기열의 경우 각각 90%, 70%가 감소했습니다. 보건부는 지난해 2월부터 금년 4월까지 홍역이 발생했으며 40만 건의 댕기열이 발생해 역대 기록을 갱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휴일에 대한 민간부분 직원에 대한 급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벨로 노동부 장관은 고용주들에게 12월 휴일에 대한 적절한 임금지급을 준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월 8일, 24일, 31일에 대한 임금 규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며 노동을 한 직원에게는 30%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 휴일인 25일과 30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100%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근무를 할 경우에는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노동부는 지역사회 검역기간 동안 문을 닫거나 운영을 중단한 시설은 12월 25일과 30일에 대한 규정된 휴일수당 지급에서 면제된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과학기술부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꿀 제품의 대부분인 80%에 설탕과 옥수수 시럽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꿀 제품의 80%가 설탕과 옥수수 시럽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꿀 산업의 이역폐소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과학기술부가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원자력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76개 브랜드 중 62개가 시퍼 설탕 시럽 95%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료품점이나 기념품 가게에서 판매되는 16개 지역 브랜드 중 12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74개 지역 제품 중 64개는 순수한 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에서 판매되는 41개 수입 꿀 제품 중 어느 곳도 오염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꿀은 농업 및 수산 표준국의 꿀에 대한 필리핀 국가 표준에 따라 식품 첨가불 및 기타 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쌀 수입국에서 공동으로 1위에 등재됐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쌀 수입량은 지난해 290만 톤에서 21% 감소한 230만 톤에 달한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인 250만 톤에 비해 낮았습니다. 필리핀 민간 쌀 수입은 최근 몇 달 동안 정부가 농업의 불안으로 인해 새로운 수입화가 발급을 중단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 쌀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올해 수입이 지난해와 같은 230만 톤에 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내년에 수입이 13% 증가해 2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최대 수입국의 지위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넷플렉스에서 2020년에 가장 많이 본 한국 드라마는 더 킹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시청률은 지난 2019년에 비해 3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 킹에 이어 더 킹덤 시즌2가 2위를 차지했으며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3위, 이태원 클라스가 4위, 스타트업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로 필리핀에서는 어린이용 작품들의 시청률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바식 시정부가 4천명 이상의 임시직 직원에 대한 내년도 임금을 인상하며 전염병 유행하는 가운데 직업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바식시 솟도시장이 밝혔습니다. 솟도시장은 지난주 토요일 4,339명의 임시직 직원에 대한 금여를 월 1만1,551폐소에서 1만3,572폐소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시정부의 목표는 더 많은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솟도시장은 올 1월에 53명의 임시직 직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그의 생일에 100명의 직원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비코소토 시장은 1989년생으로 2016년에 시의회에 추메해 정치에 입문했으며 메트로마닐라 시장 중 가장 젊은 시장으로 개혁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북부 공동묘지에서 파티를 한 24명이 건강 프로토콜을 위반한 혐의로 토요일 밤에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로 붙어있었으며 안면바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가가 여전히 유행병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말한 많은 사람들과 파티를 하거나 술을 마시지 말라고 대중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파라냐케 시인은 지난 6월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을 내년 1월에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리바레즈 시장은 스티로폼, 플라스틱 봉지, 음식 및 음료용 플라스틱 사용, 제공 및 판매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6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주류에 따라 상점, 식당, 호텔, 패스트푸드 체인점, 바, 음식 가판대, 이동식 음식 카트, 음식 케이터링 등의 업소는 스티로폼, 비닐봉지 및 집을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일회용 플라스틱의 금지가 항상 배수 시스템, 수로 및 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위반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5천폐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째 위반 시에는 5천폐수 벌금과 함께 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장이 폐쇄됩니다. 민다나오 최초의 전기식 무료 셔틀버스가 12월 11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베스트 버스는 100% 전기식이며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7대의 베스트 버스는 14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며 각 버스는 3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 방역을 준수하기 위해 15명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탑승은 무료이지만 승객은 베스트 버스 QR코드에 등록하고 버스 탑승 시 스캔해야 합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2월 14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339명이 증가해 총 45만 733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만 1,088명이 검사를 받아 856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4.1%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24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8,757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4%였으며 41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41만 8,723명으로 92.9%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쾌존시 147명, 다바오시 124명, 리잘 65명, 라구나 50명, 마닐라시 49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확진자 중 85.1%가 경증이며 5.7%는 무증상자로 알려져 있으며 검역시설에 있는 확진자는 2만 1,980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패소 환율은 1달러에 48.05%를 기록했으며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원 오른 달러당 1,091원 80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패소에 대한 원화는 1패소에 22.7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북쪽의 코디네라 행정구역 및 가가야밸리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필리핀 기상청이 전망했습니다. 메트로마닐라 내일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13분, 일몰은 5시 29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